주의 두 대우 엘피스 호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이곳으로 오셨습니까? 왜 이곳으로 오셨냐 이 말입니다 왜 가셨어요? 그렇죠 두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 연결해보면 재산에 관심 없고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 있어요 돼지 2천마리를 죽여만서도 두 영혼 살려요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모으려고도 안 모아지게 만들어요 왜요? 모아주면 타락하니까 여러분 타락이 막 싹 이런게 아니고 하나님은 점점점점점점 멀어져요 그렇죠? 멀어지다 보면 귀찮아 재미없어 그 다음에 예배시간에 졸려 아프면 뻥뻥 나면 이게 졸린 아픔이냐 뭐 나가는 아픔이냐 헷갈려가지고 나가는 아픔이같이 하고 끝나지만 존은 아픔이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